아.. 벌써 한 2시간, 3시간째 돼가고 있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! 스토어 렛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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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작합니다, 시작합니다 성격.. 성격.. 아니요 여기서 사냥해 다른 데로 가보세요 빨리빨리 사냥 오케이 맞죠? 전 안들어가죠? 다시 나가죠 사냥 또 해주고요 아 맞죠 나가는척 해주고요 이번엔 나가죠고요? 나가죠고요? 맞죠? 나가죠고요? 안가죠고요? 아 나가죠고요? 다시 들어가죠고요? 나가죠고요? 다시 들어가고요? 다시 나가죠고요? 위로가죠고요? 위로가죠고요? 내려가죠고요? 올라가죠고요? 올라가죠고요? 나가죠고요? 옆으로 가죠고요? 잡아죠고요? 다시 옆으로 가고요? 가던척하고 옆으로 다시 가고요? 아 왜 안와요 이거는? 잠시 기다려줍니다 자 아 그뒤에 왔군요? 사사사 나가죠고요? 들어가죠고요? 나가는척 해주고요? 좋습니다 위로가 한척 지렸죠? 어 아 다시 나가죠고요? 또 들어가죠고요? 아 왜 안 돼? 다시요 다시 다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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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 이거죠 아 일단 기다려줍니다 이제 오겠죠? 다시 으으으음 아 아 아 아 Jose 좋아 이처 나 가죠고요? 다시 들어가죠고요? 다시 들어가죠고요? 다시 들어가죠고요? 다시 아 이번엔 위로가죠고요? 흐흐흐 아 더 기다려줘야겠네요 아 좀 자전거 갔어 아 나가자고요? 아 나가자고요? 위로가자고요? 그럼 또 아래로 갔겠지? 기다려줘고요? 아 왔군요 위로 뭐올라오죠? 위로 뭐올라오죠? 아 왔군요 위로 뭐올라오죠? 입구만 대기타죠? 흐흐흐흐흐흐 아 내려가자고요? 다시 들어가자고요? 또 내려간 줄 알죠? 또 위에 있거든요? 나가자고요? 이번에 여기 사냥해주고 나가자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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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로간 줄 알지? 그럼 잠깐 또 사냥해주고 나가자고요? 다시 들어가자고요? 또 사냥해주고요? 아 나가자고요? 또 나가자고요? 외로간 줄 알지? 또 사냥해주고요? 또 사냥해주고요? 아 나가자고요? 이번에 위로 한번 가죽고요? 또 들어갔죠? 아 나가자고요? 아 나가자고요? 내가 unter 그저 아 또 위로간 줄 알죠? 위로갔죠? 나가죽어요? 자가 사냥해 죽어요? 나가죽어요? 나가죽어요? 아 또 위로간 아래로간 줄 알죠? 나가죽어요? 나가죽어요? 아직 못맞았죠 저희? 어 아 만났네요? 다시 나가죽어요? 아래로가죽어요? 나가죽어요? 들어가죽어요? 나가죽어요? 자 들어가죽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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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로갔군요? 룬이나 한번 까볼까요? 아 다시 나가죽어요? 아 이미 다 사냥했죠? 옆에 사냥해주고요? 옆에 사냥해주고요? 기다려주고요? 아 안오네요? 잠깐 사냥하고 있겠습니다. 어? 아 저기가 썼군요? 저 가운데에 있었던데? 어? 어? 옆으로 가죽어요? 다시 나가죽어요? 다시 가고요? 준비해 주시고요? 아 아 잠깐 안오니까 더 사냥하고 있어줘요? 여기 있구만? 아 나가죽고요? 들어가죽고요? 나가죽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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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들어가죽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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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가죽고요? 아직 못 만났죠? 나가 죽어요 나가죽어요 나가죽어요 못다져? 나가줬어요 다시 들어가죠 위로 가죽어요 아래로 가죽어요 자이들어가지고요 아래로가지고요 자이들어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요 안닿죠? 전 안가죠? 못넘어오죠?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안닿죠?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요 위로가지고요 내려가지고요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아 아직 못만났죠? 잠깐 또 기다려줘야겠군요 만남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어우 문콜 야 나가지고요 기다려줍니다 아 아 들어가가지고요 위로가지고요 아 심도 받아줘야지 또 오케이 오케이 아 요것도 한번 해야되겠다 나간척심으로 받아줘요? 어 다시 만나면 못만나겠죠? 어 만났네? 야씨 어떻게 알았냐 아 사냥해주고요 뭐 잡죠? 제가 잡아주고요 제가 잡았죠? 나가주고요 위로가주고요 아래로가주고요 어 어 어 야 처음으로 잡힌 것 같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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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저 차 안 나갈건데 어 혼자 사냥하고 있죠? 접어가지고 안가줘? 다시 위로가줘 나가주고요 어? 아 안오네 잠깐 기다려줍니다 어 혼자 위로갔고요 옆으로 가주죠 가는척 해주고요 다시 들어가고요 아아 들어갔었어야지 아 자연스럽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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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깔끔하지 않았어 다시 다시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는척 해주면서 여기서 어어 아쉬 아 매개치 없어서 안다줘? 떨궈주고 다시 옆으로 가주고요 나가주고요 옆으로 가는척 하면서 어어 왜 안따라오냐 왜 안떨어지냐 재미 어 떨궈주고요 옆으로 가주고요 아 여기 한번 사냥해 주고요 쟤가 먼저 줘? 어 나가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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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가서 아래로 뛰어서 반대로 이동해주면서 이번에는 달려야겠어 좋습니다 옆으로 가주고요 봉석 올려주고요 나가주고요 나가는척 하고요 안 나가줘요 나가주고요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 사냥해 줘야죠 리젠됐으니까 나가주고요 떨어지면서 옆에 사냥해 주고요 옆에 가주고요 나 나 나가주고요 다시 들어가주고요 다시 들어가주고요 아 코치료 나가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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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고요 어 눈이 저기요 매일 나가주고요 이게 안보이나보다 화면에 위로갔는지 아래로갔는지 안잡히나보다 이렇게 가면 어? 어? 사람이 있네? 아냐 길드 1은 아니에요 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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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아 만났군요. 저희 만나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이거 빨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안되나 우리 애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아 이제 만났네. 여기서 저도 핏살기 딱 한번 써주고 옆으로 한번 가주고요 뭐 찾아오죠 오케오케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다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이제 찾아왔군요 사사삿 사사삿 아 혼자 위로가죠 여기 한번 사냥 싹 해주고 떨어지는 척 하면서 옆으로 다시 들어가주기 좋았습니다 여기 잠시 대기 타면 되죠 나가주고요 혼자 잡으러 해주고 옆으로 빠져나가주고요 여기 다섯 갈래 사냥해주고 다섯 갈래 사냥 아 또 잠시 대기 타줍니다 나가주고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 싹 세워서 자 여기서 시나리오 싹 세워서 혼자 잼컷 다 해주고 옆으로 가주고요 또 세기 타줘야겠군요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군요 다섯걸레 사냥해주고요 다섯걸레 사냥 어 팔실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나가지구 아니 왜 안올라가지구 어 헤어졌죠 헤어졌죠 우리 만나면 다시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피살기 하나 준비해줍니다 아 화면이 안나온다 피살기 준비해야되는데 안나갔는데 아 도망갔죠? 흐헤헤헤헤헤헤헤 부터했죠? 아 다시왔네요 나가죽어요 뭐하냐? 자꾸 떨어졌냐? 혼자 텔브붙어서 여기로 가죽어요 아니 왜 바로 안들어와 허허허헉 장군사장에 죽어요 오오 아 들어왔네요 나가죽어요 좌석관리 밀고나가죽 아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야겠네 아 나왔군요 오른쪽으로 가죽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좌석관리 사냥 한번 해주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가주고요 크로스 체인지 됐죠 가는척 딱 해주고 어어어야 이번에 안떨어지네 그럼 위에 사냥 한번 해주고 다시 들어가고요 이거 아닌데 어 다시 들어가고요 나가고요 들어가고요 체인지 한번 해주고요 또 해주고요 또 해주고요 이렇게 아래로 싹 들어가면은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사냥 딱 한번 해주고 아 이제 슬슬 올 때 됐는데 아 또 왔죠? 들어가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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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지 또 해주고요 이렇게 싸우고 왔을 때 나는 위로 한번 더 가주면은 이렇게 싸우고 왔을 때 나는 위로 한번 더 가주면은 아래로 딱 들어가주고 왔다갔다 또 한번 해주고 피살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왜 안나와 다소관리 한번 또 사냥해주고 아 피살기 한번 들어갈 각이었는데 아 저희의 만남이 60번 시작이었나요 레버비트 되어갑니다 아 시민 한번 받아와야겠네 시민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아니요 자꾸 화면이 깨져가지고 멋있죠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스틸 들어갑니다 아 잼스턴 스틸 들어갔죠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갔습니까 어디갔습니까 찾아가겠습니다 아 뭐하는거야 도망다니는걸로 이 영상 마치고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냐 아